헌타이너 선사 HMM 매각을 위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의 펜오션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7주간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난항을 겪었던 양측의 협상은 하림측이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철회하면서 금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 주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한 대주주로 남게 됐습니다.